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이것은 당, 일본, 신라 등과 교역한 어느 나라의 교통로를 도식화한 거래요. 지금 보니까 이게 신라도네요. 그렇죠? 신라와 같던 뭐예요? 길도자를 쓰는 거죠. 신라길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길도 있었어요. 일본도 그리고 거란도도 있고 중국도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나라예요? 신라와 발해에 관련된 그렇죠? 신라도를 요게 되잖아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디입니까? 발해를 찾는 겁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1번. 평양을 석영으로 삼아서 중시하였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고려, 태조가 특히나 석영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두 번째,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는 당시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했던 고구려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방의 22담론을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던 백제잖아요. 그렇죠? 6세기 때. 자, 4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외상무역을 장악했던 장보군은 통일신라 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벽돌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발해죠. 그렇죠? 그래서 발해의 벽돌무덤은 정효공주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도 볼 수가 있고 당의 문화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섞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벽돌무덤 많이 만들었고요. 발해가. 그리고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이렇게 합쳐진 문화를 형성했던 것이 발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에 있다라는 거예요.